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절대 승리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237서밋이라는 로마서 16장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렘넌트의 보호자로 그리고 보금 안에서 절대 헌신하고 절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영적인 사실 전혀 모르고 육의 것에 목매고 육신의 것만 쫓아서 썩어질 것만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대속과 이 보혈의 공로로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영원한 것 썩어 없어지지 않을 이 보금과 또 전도 성교와 또 렘넌트 성전 건축위에서 내가 생명을 드릴 수 있다라는 내 목까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축복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우리 모든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이제 되어지는 절대 순종 당연한 절대 헌신 그리고 올 수밖에 없는 절대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효잔치 또 바자회 또 상반기 전도운동 이런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환경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갈렙을 통해서 이제는 절대 승리를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입니다. 여호사 14장 8절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가난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난한 땅 정탐을 하게 됐을 때 이 갈렙은 여호사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10명은 다 불신앙에 고백을 했죠. 민숙이 13장에 보면 뭐라고 갈렙이 고백하고 있냐면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12절에도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견고한 안악산지 앞에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또 믿음의 그런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안악족속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 가난 남부의 산간지대에 주로 거주했던 그런 가난족인데 키가 크고 아주 거대하고 아주 힘이 센 그런 거인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안악족속 안악산지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가난정복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는 그런 절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능력을 믿고 절대 순종하면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하와 함께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머지 불신앙한 사람들은 가난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여호수하가 또 이제 갈렙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악산지를 이 갈렙이 정복하게 되고 또 가난 땅을 입성하게 되고 이 정복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이제 이세베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절대로 나의 환경도 그리고 사람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의 언약과 또 능력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람 바라보면 넘어지고 환경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언약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잡고 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 여러분이 또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질레 질레 또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거기서 또 우리 현진 목회자분들하고 또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팀 사역을 했는데 그 현진 목회자분들하고 또 이제 전도 캠프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도 캠프 메시지를 전하고 또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하게 된 것이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비가 오고 이제 굉장히 그분들이 전도를 좀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캠프 현장으로 나가게 됐는데 다섯 개 팀으로 나눠서 나갔는데 나간 팀들마다 하나님이 절묘하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팀마다 다 영접이 됐더라고요. 다 영접하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서 또 다락방도 열리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말씀만 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절대 믿음 가지고 절대 순종하면서 이제 모든 나의 환경과 상황을 다 뛰어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마누엘의 비밀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 안악사람들은 거인족이고 또 안악산지가 크고 경고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갈렙이 85세란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갈렙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도 하늘보좌에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하나님 지금도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성자예수님 그리고 이 이리떼가 정말 득실거리는 이 흑암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우 헌당을 어떻게 하냐 또 전동운동 어떻게 하냐 지역보고말을 어떻게 하냐 우리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하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연약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도 우리 가정도 본당 헌당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지역보고마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얻고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신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임마누엘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소통이자 누림이기 때문 뿐인 것입니다 제가 칠레 현장에서 두 주간 사역하면서 또 이 비밀을 계속 누린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칠레가 나라가 길어요 나라가 긴데 이번에 제가 가장 남쪽까지 갔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는 가장 남쪽으로 갔을 거예요 거의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남극이 나온다네요 남극 칠레가 길기 때문에 남쪽 끝을 가면 남극이 나온대 그런데 우리 앙쿠드 예원교가 있는 앙쿠드 섬도 조금 남쪽인데 거기서 13시간을 더 내려갔어요 차 타고 배 타고 13시간 딱 내리니까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완전히 거기는 겨울도 그런 겨울이 없어요 너무 춥고 다 얇은 놈만 갖고 가는데 너무 춥고 섬이니까 얼마나 더 추워요 너무 춥지 이 음식 안 맞지 그런데 또 너무 괴로운 게 뭐냐 먹으라는 거예요 체로는 드세요 드세요 또 귀한 목사님 오셨으니까 확 드세요 안 먹을 수가 아닌데요 몇 개 집어먹다 보니까 해산물 거기 이제 바다 바다니까 거기는 해남이 있어요 해남 해남들이 이걸 캐우는데 성게가 그렇게 좋다고 막 성게를 다 까가지고 드시라고 하는데 그거 한 접시 먹었는데 완전히 속이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어 감기 걸렸지 막 속 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인만웨이를 누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아 칠레 캠프 모든 일정이 너무 감사하다 감사밖에는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인만웨이의 비밀을 24시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의 무한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인만웨이의 비밀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까 유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만웨이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현장이 살아나는 살아나는 올 아웃의 응답이 오고 또 현장이 변화되는 올 체인지 그리고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올 블레싱의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하고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 되면서 이제 현장 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o